17세기 암스테르담의 황금시대 다음 광장은 황금이 물처럼 흔했고 부유한 상인들로 붐볐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은 요란한 놀이기구들이 광장을 차지하고 있다. 국경일인 여왕의 날을 앞두고 일주일만 놀이기구를 운영한단다. 나는 제일 무난한 놀이기구를 골랐다. 바로 옆에 왕궁이 내려다보인다. 여왕께서 소음과 불빛에 잠 못 이루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여왕은 헤이그에 주로 머문다고 한다. 전몰자 위령탑이 있는 광장은 한때 전세계 히피들의 집결지였다. 마담 투소는 네덜란드 여왕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밀랍 인형이 전시된 곳이다. 어수선하긴 했지만 요왕의 날 덕에 하늘에서 다음 광장을 볼 수 있었다.